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의 기회가 전체가 가정의 달 주제로 특별히 가정을 주제로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누구와 함께 살 것인 거죠?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그 고민인데 저는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있어요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많은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우리 여우사 공동체에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놀랍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 온전한 영적 회복의 역사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이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름다운 또 결혼과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라 내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만나라 즉 내가 정말 배우자를 찾아야 할 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또 알아보고 찾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라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라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볼 때요 제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결혼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신다 더 원하신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류 최초의 커플 아담과 하와의 커플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아담에게 가정을 세워 주세요 근데 아담이 그 가정을 이룰 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창세기 2장 18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자 보시면은요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결혼이라는 제도나 가정이라는 제도를 창안해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참 좋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장부터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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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장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딱 한 번 참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줘야겠다 여러분 아담이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아담에게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신 분이 하나님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세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결혼과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요 나보다 더 나에게 준비된 그 배우자를 정말 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절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소망을 품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더 먼저 나보다 먼저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요 청년일 때 먼저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먼저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당과 하와 커플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할 부분 세 가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우리 함께 먼저 창세기 2장 19절 20절 아까 보셨던 18절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은 18절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이제 창세기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구적으로 되어 있냐면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우자 즉 하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먼저 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진짜 하와를 주시는 것은요 몇 절에 나오냐면 21절에 나와요 21절에 18절 그리고 21절로 결혼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신기하게 지금 읽으신 바로 19절과 20절이 결혼 스토리 중간에 엉뚱하게 굉장히 쌩뚱맞게 끼어져 들어가 있어요 이건 결혼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이 그래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앞 구절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그가 아 결혼해야겠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20절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학자들이 발견한 이 땅의 모든 동물의 종의 개수가 870만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백만 종의 동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수백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 짓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요 그 일을 다 해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아담의 탁월성을 발견하고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인간의 그 탁월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의 충성됨을 발견해요 그는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를 확인하신 것인가 아담의 충성됨을 확인하신 거예요 충성됨 충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수백만 종의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 하나하나 짓는 바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충성됨 바로 그 충성됨을 확인하시고 나서 21절로 넘어가면 하와를 그에게 보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니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왜 이 충성됨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까닭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너무나 귀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겨진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너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삶의 작은 것들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가장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확인하신다고요? 충성됨을 확인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날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나의 충성렴이 확인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이라면 더 귀한 것을 맡겨주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한 꿈을 꾸셨고 19절 20절에서 그의 충성됨에 확인을 하셨어요 21절에 본격적으로 그의 가정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장면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충성됨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하와를 보내주실 때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나 하셨는데 그건 뭐였냐면 아담을 재우는 것이었어요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빼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자, 아담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자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입장은 어떻죠? 하나님이 재우셨어요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한 일이 뭐죠? 잤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냥 잤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한 거라고는 그냥 잔 것밖에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결혼할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재우셔서 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잔다는 게 뭘 뜻하냐면요 이것은 안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식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우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잠이라는 게 오는가? 우리 인생에 언제 안식이라는 게 오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런 메시지예요 아담을 재우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실 때 이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자고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자고 쉬어라 너의 배우자를 내가 친히 준비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결혼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여러분, 아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예요 아들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회 때 너무 노심초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앞으로 세워갈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준비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기준을 세우라 단순한 기준을 세우라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한 기준을 세우라 아멘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고 일어나니까 하와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또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셨죠?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 앞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있어요 뭘 안 하셨죠? 결혼하라고 강요하진 않았어요 아담에게 이러지 않으셨다고 아담아 내가 만든 너의 배우자야 결혼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지금 결혼시키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냥 아담 앞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이 눈을 떴어요 웬 여인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담의 시간인 거예요 아담이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아담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배우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볼 수 없을 것인가 알아보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 아담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이 프로세스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예비한 사람도 주십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분별력과 믿음인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항상 놀라는 게 있어요 예전부터 이 부분을 볼 때 뭔가 석연치 않았던 건 뭐였냐면 결혼이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 결혼이 너무 빠른 거예요 보자마자 결정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보자마자 단숨에 알아봤어요 아담은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 이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아담이 보자마자 알아보고 한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단번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단번에 알아봤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말이 없어요 하와는 아예 말도 없어요 그냥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니까 하와는 동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바로 하나님 주례사 시작이에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커플 매니저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신다면 정말 좋은 사람임이 틀림없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단번에 알아보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태초의 인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인간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그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분별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보느냐 묵상해 볼 때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기준이 단순하다 기준이 단순하다 아주 단순한 기준 지금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던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가진 조건이나 배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하나님 흙으로 지으셔서 얼마 안 됐고 하와는 갈비뼈로 지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벌이 없어요 배경, 집안 배경 없어요 집안 배경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 집안 하나가 확실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안은 확실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가진 거 있겠어요? 이 당시에 화폐 제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경제 제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따져볼 만한 게 거의 없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확인한 것은 뭐였을까?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이거 하나입니다 아담이 딱 눈을 떴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에요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이상의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마찬가지예요 지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만난 남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아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치는 게 없어요 단번에 결정하고 단번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순한 분별력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기준에 많이 물들어 있는가 내 안에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기준, 세상이 주는 기준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기준들 너무 기준이 많기 때문에 만약 오늘과 같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아담이었다면 눈을 딱 떴을 때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보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사람을 데려다 놔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단순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더 본질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셨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수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의 기준이 단순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기준이 복잡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확인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 없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침투하고 물들어 있는 세상의 기준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었네 이렇게요 어, 내 앞에 와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보고 있었구나 단순한 분별력과 기준이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알아보듯 하와가 아담을 알아보듯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준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라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준비가 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겠는가 거룩한 기준, 하나님 주신 사람을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는데요 이제 이삭과 리부가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과 리부가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는 이제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이때 이삭이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삭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된 나이였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서요 이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그 신부감을 구해오는 늙은 종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당부를 해요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자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굳이 멀리까지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은 지금 가난한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원래 갈대아우로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을 해서 중간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통해서 이 가난한 땅에 지금 와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가난한 땅이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난한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곳은 하란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란 땅에 가서 내 친척 가운데 우리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왜 이렇게 했냐면요 당시에 가난한 땅은 우상승부의 땅이었어요 죄악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승부의 땅 가운데 죄악 가득한 이 땅에서 신부를 구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겠는가? 굳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대대로 주신 그 약속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머나먼 땅 가나한 땅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은 그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갈 언약의 아들 그 언약은 대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할 언약이에요 그 언약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삭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인간의 결단 그 이상인 겁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꿈을 함께 나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을 사람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에요 대대로 오고 오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서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꿈을 함께 할 사람 나의 자녀,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양육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 구하라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꿈꿉니다 청년회 때 우리가 가정을 꿈꿀 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그 가정은 그저 나만을 위한 가정을 넘어서서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한번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며 말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확신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확신이 있어요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가정은 그냥 가정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꿈 함께 나눌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죠? 이 질문 흔히 하는 질문이지 많이 하는 질문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뭔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제해도 됩니다 하세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전도하세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꼭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혼 초례를 굉장히 꽤 많이 아는 편인데 결혼하는 커플들 가운데 그냥 그 형제가 그냥 어렸을 때보다 잘 믿는 형제도 있지만은요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의 경우도 꽤 돼요 꽤 많은 커플이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나누었지만 그 중에 몇 커플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서 커플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영접기도를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하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곳에 리부가가 도착했고요 그리고 그 리부가가 요청했을 때 자신의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어요 근데 그 물을 다 길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하 쭉 읽어보시면 깃고 깃고 또 길어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0마리 다 먹을 때까지 다 물을 서빙을 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아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군요 바로 그 사람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까닭은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구하는 내용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신부감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그 내용 어떠한 세상에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근데 섬기되 어디까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과도할 만큼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섬김의 사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늙은 종이 구한 단 한 가지의 기준이야 섬김의 사람 이게 왜 중요한가 그 까닭은 앞서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삭이 이룰 이 가정은 그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때가 돼서 결혼하는 그런 가정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갈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천하만민을 복을 얻게 하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룰 이 커플의 가져야 할 특징이 그거예요 섬김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가정은 언제 행복한가 상대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기를 구하면 행복이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어져서 상대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꿈이에요 나를 통해 상대의 인생이 축복받는 꿈 그 꿈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함께 꾸기 시작할 때 이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영적 손순환이 일어나요 신랑을 통해 신부가 살아나고 신부를 통해 신랑이 살아나요 남편을 통해 아내가 살아나고 아내를 통해 남편이 살아나요 함께 살기 시작해요 그 가정에 꽃이 피어 열매가 맺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누가 보금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 우리 인생 축복의 비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놀라운 비밀 바로 축복받는 가정의 비밀 축복받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보낸받았고 우리가 세울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란 어떤 사람 섬김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해서 보시면은요 늙은 종도 아담과 하와하고 동일하게 금방 알아봐요 단번에 알아봐요 이 사람이군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돼요 아담도 하와도 굉장히 빨리 알아보았고요 이 늙은 종도 굉장히 빨리 알아보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보았어요 왜 그렇죠? 아까 앞서 나눈 이유와 동일해요 기준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섬김의 사람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섬김의 사람 그래서 함께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바로 그 사람이 이 두 가지가 확인되니까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그리고 단순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담에게 하와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바로 눈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냥 보여주셨어요 하와에게 아담이 멀지 않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아담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고요 늙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늙은 종이 기도하자마자 리브간은 이미 거기 와 있었습니다 알아보는 것은 이 종의 몫이라고요 알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못 알아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청년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요 벌써 여러분의 가까이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못 알아보는 거죠 내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내 인생 문제 해결을 넘어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마귀는 그걸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요 하지만 이걸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하시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이 땅의 가정을 흔들고 아무리 이 땅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첫 번째로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배우자로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 내 안에 거룩한 영적 기준 단순한 기준이 세워진 인생 하나님 내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 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실 가정을 위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하여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비 무궁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그의 성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온도가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의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다려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로 명하더니 모든 미혹과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결혼을 포기시키고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관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내 안에 모든 세상의 속임이 떠나가고 내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비전 그 비전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지열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정기 내 맘과 위여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아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빛나라 빛나서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새롭게 오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자 겨우주시고 하나님을 부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준비하신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아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아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보다 내가 앞으로 이루어갈 그 가정을 통한 그 놀라운 비전을 더욱 꿈꾸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내려져 가는 그 믿음의 계보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 가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저님을 찬양합니다